자 오늘의 암야미너는 돼지갈비랑 소또소또 빵하고 와플하고 잘 먹을게요 바다를 말하고 마카롱이 많이 볶아eters 고기맛은 다리 맛이 나네요 그리고 반찬이 이후라이였습니다 치즈퍼도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퍼도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감칠맛을 제가 너무 먹고 싶네요 lab NASA 반will이 겉에 고추를 넣어서 유튜브 사흙 유튜브 사흙 유튜브 사흙 유튜브 사흙 유튜브 사흙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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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해주세요 ! 구독해주세요 ! 예쁘게 먹으면 바삭하게 먹어요 마요네즈에ificación 약간 어필 오도 마요네즈 기대에 접 දක්ගක්රන්මු ද්වවවවයු කහමාග්රි එකුවවත්ල් අඩුළ. 무려 දමුදේමු. 武ытhanමිගුවවවවවවතු. 진심이에요 다들 그 진심인 사람들밖에 없지 않나? 갈릭퀴로 한 번 있으면 저 소개점 순두부 순두부 나 오늘 사야바라고 싶다 이러면 음식파리도 찌끗찌끗하다 와플 짠 겁나 잘해 음 이 잼이 문제 다른거 뭐 크림은 거기까지 안단대 잼이 보면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치즈가 많이 안나오는다 이 부분은 가장 좋은 하얀색이다 여러분은 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건 면이 되어있어요 면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면이 많아요 면이 튀겨요 면이 튀겨진 게요 면이 튀겨진거에요 계란 계란 국물이 넓은 맵대 계란 계란를 먹으면 더 맛있게 만들어요 대충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뭐하는거에요 근데 그래도 맛있게 먹음 하얀게 맛잉? 양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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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한 식감 반찬된라 참기름 음 맛있나? 왕소라 음 공덩이 림판과 넘타네 이런 것도 팍 써버릇 팍 써버릇 여기는 크림이 좀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네요 지연연도 반가용 왕따베기 근데 날 방송 안할까? 새는거지 뭐 방송에도 뭐 적잔데 쉬어야지 뭐 할 수 있나 좀 바삭하고 재밌게 놔주세요 맛있게 놀이지 자전거 없는데? 반토닐 디자인 반토닐 이 상태로 배부를 마시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일단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요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맛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고춧가루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시키는 게 아주 맛있었어요 정말 고춧가루가 안 좋네요 지금 시키는 거 같애요 제가 먼저 먹은 게 너무 고춧가루 고구마 오잉 너무 맛있을때 나는 마늘 나는 고구마 나는 고구마 나는 고구마 나의 고구마 나는 고구마 나의 한 단골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손질이 너무 맛있다 그런데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이제는 더 맛있다 고소한 고소하고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한글자막 by 김치 맵다 맵구만 뼈가 많아서 먹기가 불편하네요 뼈가 많아서 엉뚱 치킨 치킨 잘 먹으면 안 먹어야지 이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번엔 뼘가 더 맛있었다 뼘가 더 맛있을 것 같다 능디제이님 별풍선 뵙길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저런 날도 고맙다 고맙다 뭐 늘 그랬지 뭐 그러면 이 면은 제가 너무 좋아서 포도돼서 면은 매운 게 더 맛있어요 약간의 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도 면은 면은 왜냐면 저는 면은 면이 없어있어요 면은 면은 면이 들어가서 면은 면이 들어가서 면은 면은 더 맛있네요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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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더 맛있었어요 네 보려형 엘지펜 79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엘지니 10개 고맙습니다 먹고 꺼질거냐고 모르겠네 엘지에 타임 있을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상추는 괜히 많이 샀네 상추로도 충분하네 엘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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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자 좋아요 구독자 눌러주세요